한글 2010 워드프로세서 실기 기본서에 있는 파트 4 기추문제 따라하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교재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을 보고 그대로 이제 따라하면 되는데 제 동영상 강좌도 같이 보면서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에요 자 첫번째 이제 보시면 그 문제지 확인하기 내용이 있죠 핵심 포인트에서 그림이 이제 1, 2, 3으로 나와 있는데 자 출저 유형을 따라하기 전에 시험지의 구성부터 확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번째 워드프로세서 실기시험에 대한 용지 설정부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그 다음에 표 안에서의 정렬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첫번째 지시사항을 받아들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나눠주는 거는 세부 지시사항 내용이에요 각 기능에 대한 건데요 쪽 테두리 글상자 제목부터 시작을 해서 차트 그림 하이퍼링크 머린말 꼬린말 이렇게 모두 총 16가지 기능을 여러분이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번째로 이제 받아들게 되는데요 이 세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타이핑을 하고 방금 보셨던 지시사항과 세부 지시사항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을 모두 다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 세가지 내용을 30분 안에 모두 다 보고 작성을 하려고 하면 처음 연습도 안 하고 가면은 시간이 되게 부족하겠죠 타이핑해야 되는 글자도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 세가지를 보고서 최대한 빨리 작성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 빨리 작성하는 방법을 제가 동영상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페이지에서는 보여드리지 않는 내용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교재 내용을 보시면서 그렇게 한글 프로그램 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죠 한글 2010을 우선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행하면 빈문서 상태로 되어 있는데 파일 이름 지시되어 있는 대로 아니면은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지시하는 대로 파일 이름을 저장해야 돼요 상설 시험 같은 경우에 파일 이름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 문서를 닫지 말고 그 상태로 바로 저장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단축키 기억하고 있어야 작성을 하면서 바로 단축키로 빠르게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저장 이 버튼 눌러도 되구요 저희는 지금 이름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이름 정하는 것부터 할게요 어디다 하냐면은 C드라이브에 WP라는 폴더에다 저장을 할게요 자 WP라는 파일로 이름을 저장할게요 자 기존의 파일이 저처럼 있는 경우에 저장을 하면 덮어쓰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덮어쓰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 WP.HWP이 지정된 위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편집 용지 설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시면 F7키를 누르면 돼요 자 이 제가 작성하는 기능에 대한 단축키 아니면은 위에 나오는 요 각각의 지금 도구 모음들 있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메뉴들 이런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 앞에 기능을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건데 시간 나실 때마다 앞에 기능들은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따라하셔야 좀 쉽게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F7키를 눌러볼게요 자 F7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용지에 대한 거 A4죠 그리고 용지 방향 세로로 되어 있죠 길게 그렇게 작성하는 거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용지 여백을 설정해야 돼요 여러분 교재 보세요 편집 용지 설정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 아래, 왼쪽, 오른쪽은 20 그 다음에 머린말 고린말 10mm 그리고 기타 여백은 0mm 기타 여백은 재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위쪽부터 할게요 자 왼손으로 탭키를 순서대로 누르세요 오른손으로는 키보드에 있는 숫자키를 누르고 바로 왼손 탭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면 돼요 자 20 그 다음에 바로 아래쪽 넘어갔죠 또 탭키를 누르면 왼쪽 넘어갔고요 그대로 오른쪽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죠 자 왼쪽으로는 탭키를 누르면서 저는 이동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또 탭키를 눌러주시면 머린말로 갔죠 머린말에 10 지정해주시고 꼬린말도 10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탭키를 누르면 재본 0이죠 더 이상 갈 게 없죠 그리고 이 단위 저희 지금 입력할 때 단위 자동으로 지정되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숫자만 입력을 하는데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서 왼손으로는 탭키를 누르면서 이동을 해라 거기까지 하시고 자 재본까지 왔으면은 여기에서 바로 설정 눌러도 상관없어요 재본은 0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설정 마우스로 눌러도 되고요 그냥 엔터키를 눌러도 돼요 그러면은 바로 설정키가 눌려지거든요 자 요렇게 하면은 지금 다시 F7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자 바뀐 거 보이시죠 이거 꼭 제대로 바꾼 다음에 제일 먼저 편집용지 F7키로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지시사항 두 번째 거 보세요 문서 본문은 2단으로 편집하되 단 간격은 8mm 구분선은 실선 0.12mm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도구 모음에서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F7키 눌렀던 거 편집용지 설정도 여기서 하면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편집 탭에 보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것들 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위쪽에 들어가 있는데 요것들 여기서 실행해도 되고 아니면은 각각 해당되는 이런 도구 모음에서 실행을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밑으로 돼 있는 삼각형 눌러서 이렇게 메뉴를 실행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그 기능만 실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단 설정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단 있죠 이렇게 단 설정 눌러도 되고요 저처럼 쭉 해서 다단 설정 눌러도 상관없어요 단축키가 있는 거는 단축키를 눌러도 상관이 없고요 지금 다단 설정은 단축키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저는 지금 교재에서는 설명을 할 때 어떤 거 이거 각각에 대해서 매번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메뉴나 아니면은 다단 설정에 대한 거 요쪽에 있는 도구 모음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가기 메뉴 뭐 이런 것들 단축키 요런 총 4가지 기능 중에 하나로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작성을 하시면서 쉬운 걸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자 우선 다단을 클릭을 해서 저는 여기서 실행을 해볼게요 지시를 다시 보시면은 둘로 설정하시죠 자 단계수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구분선을 넣어줘야 되죠 구분선 어떻게 해요 구분선은 실선이죠 자 실처럼 하나로 된 선이에요 이 실선 선택을 해주시고 굵기 0.12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색은 검은색으로 당연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간격을 8mm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8mm로 했을 때 저희가 방금 F7키 눌러서 편집용지 설정했을 때 그 편집용지 여백을 설정을 하고 나면 8mm로 했을 때 당연히 너비는 81.0 81mm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8mm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이 아니다 그러면은 취소하고 다시 F7키 눌러서 편집용지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아셨죠? 자 저희는 지금 맞게 되어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도 엔터키 그냥 눌러도 돼요 설정 마우스로 가서 눌러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 다단까지 설정이 됐어요 다음 지시 보시면은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해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재에서는 문서 작성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미리 환경 설정 같은 거 해둬야 될 거에 대한 거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온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교재 보시고 여러분들이 역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따라서 하시는데 지금 연습 기출문제 따라하기 처음 연습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꼭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나온 순서 그대로 한번 연습을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을 선택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글자 모양 보시면 10포인트에 함초롬 바탕이라고 되어 있는 글꼴로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아닌 한글 2007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한초롬 바탕이 아닌 그냥 바탕이라는 글꼴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바탕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함초롬 바탕이라는 글꼴로 되어야 한다는 거 아셨죠? 자 다시 바탕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자 이거 맞나 확인만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의 다른 것들 이제 다 모두 확인을 하시고요 문단 모양에 대한 거 여기 160% 되어 있죠? 그리고 보기 화면에서 저는 쪽 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로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작업을 하세요 저희는 지금 폭 맞춤으로 이렇게 글자 좀 크게 보이게 이렇게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정렬 방법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정렬 방법이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양쪽 정렬이 기본 정렬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글자 속성 간단한 속성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역시도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작성을 한다 글자 색은 검은색 상태에서 작성을 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음 거 또 지시를 보시면 네 사이 줄 띄우기는 한 줄만 띄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문서 작성하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표에 대한 내용 정렬 역시 작성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정렬 그 다음에 문단 간격 등 지시가 없는 것 이거는 문서에 주어진 기준 그대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지시가 없는 것은 일부러 바꾸지 말고 작성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그 세부 지시사항 내용 나와 있죠 자 이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 있죠 부동산 시장 전망 해가지고 내용 입력하는 거 있죠 그 내용부터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제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섹션 3에 있는 내용 입력에 대한 거를 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 내용 그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 내용들에 숫자가 원문자로 이렇게 써 있죠 1번부터 내용까지 내용이 그렇게 써 있는데요 그 내용 보시면은 그 밑에 바로 각각 번호가 뭐를 설명하는 건지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엔터키를 눌러야 되는 곳 한영키를 눌러서 영어로 바꿔야 되는 곳 아니면은 한자키로 F키를 눌러서 한자로 변환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할 건데요 지금 문제지 보시면은 들여쓰기 같은 거 하나도 안 돼 있죠 왼쪽에 이기적인 팁이라는 거 설명 보세요 이기적인 팁 글자가 작다고 내용을 안 보고 넘어가는 분들 많은데요 이 교재에서는 이기적인 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만 팁으로 따로 모아 놓은 거니까 그 설명들을 꼭 보면서 작성을 하세요 거기 보시면 들여쓰기 지정하지 않는 상태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 세 번째 문서 내용 보시면은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어요 두 줄 이상으로 된 문장은 무조건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첫 줄 첫 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들여쓰기 모두 다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서 내용 입력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한 줄에 나오는 그 글자의 개수가 줄 끝에 있는 글자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타이핑을 해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내용을 여기 첫 번째 줄에서부터 입력을 할 건데요 그 위쪽에 부동산 산 시장 전망이라는 그 내용은 아직 입력을 하지 마세요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바로 엔터키를 눌러서 한 줄을 띄어 놓으세요 이 줄은 왜 띄어 놓으냐면은 여기 내용 나오는 거 하고 첫 번째 나오는 문장하고 사이에는 사이 줄 띄우기라는 거 아까 있었죠 윗줄과 아랫줄의 내용이 바로 붙어 있지 않고 줄이 떨어져 있어 보인다 거기를 사이 줄 띄우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줄은 한 줄을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목하고 여기 첫 번째 들어오는 내용 사이에는 한 줄 띄운다는 거 그래서 입력은 하기 전에 반드시 엔터를 먼저 한 번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하라 자 여러분들 타이핑하는데 시간 걸리시겠죠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저는 바로 미리 그렇게 내용을 입력해 놨기 때문에 바로 입력했는데 여러분들 동영상 강좌 잠깐 멈춰놓고 타이핑 하시면서 다음 내용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하세요 자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 저 쭉 내용을 입력을 하는데 자 입력을 하니까 제가 한자키를 미리 입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한자키 그냥 타이핑으로 입력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워놓고 여러분들 아까 영어에 대한 거 영어 입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시죠 모두 다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쓰니까 그리고 이 줄 내용에서 자 여기 괄호 가 다음에 문장이 띄어쓰고 대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엔터키를 치냐 말아야 되냐 엔터키 표시 없죠 이 파란색 꺾어진 화살표 없죠 그대로 그냥 입력하면 다음 줄로 자동으로 넘어가죠 이거 그냥 쭉 넘어가서 다음 그 줄 끝나는 걸로 보이는 부분 거기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엔터키를 누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내용 이제 다시 떠오를 때다 거기 줄 또 위에 그 사이가 줄이 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키를 한 번 또 눌러서 여기 빈 줄을 하나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빈 줄 자 소제목 위에요 이제 다시 떠오를 때다 여기는 소제목인데 소제목 위는 무조건 빈 줄 하나가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내용 소제목 바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엔터키 누르시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그냥 보통 작성하던 버릇 때문에 마침표를 쓰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지에서 잘 보세요 마침표 없죠 이 마침표 하나 잘못 찍으면 3점 감점돼요 마침표 없는 상태로 입력을 하세요 문제지와 똑같이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글자는 엔터키를 누르고 다음 내용을 또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다음 내용 입력하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만들지 않는 상태예요 여기 지금 문제지 보시면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잖아요 이 들여쓰기 안 한 상태로 작성을 한다는 거 자 다음 내용 그대로 또 엔터키 안 치고 그대로 들여쓰기 작성했어요 자 여기 지금 혹시 보시면 커지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글자를 좀 입력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마침표가 이렇게 끝에서 끝났어요 여기 다음 줄 내용을 그 엔터키를 누른 다음에 입력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이거 이해하는 방법 문제지에서 작성해야 되는 내용 보시면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두 줄 이상으로 된 내용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여기가 들여쓰기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여기에서 엔터키를 누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엔터키를 누르면 안 된다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여기는 당연히 엔터키를 누른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셨죠 여기는 지금 들여쓰기가 안 돼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입력할 때가 아니고 문제지 받아든 세 번째 장 그 내용을 보시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여기 끝까지 다 엔터 한 번도 안 누르고 띄어쓰기만 이런 띄어쓰기는 여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것들 띄어쓰기만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해도 타이핑해서 감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타가 없으면 말이죠 자 이렇게 내용 다 입력을 하셨죠 그 다음 내용 또 기출문제 따라하기 그 설명 따라 보시면서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터키 한 번 누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소제목이에요 아니 표제목 아까 소제목은 위에 빈줄 띄우라고 그랬죠 표제목도 마찬가지로 위에 빈줄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엔터를 한 번 더 누르세요 빈줄 나왔죠 여기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데요 자 이거 전각기호라는 거 키보드에 없는 글자예요 키보드에 없는 특수문자는 전각기호라는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문자표에서 찾아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따옴표 같은 그런 키보드에 있는 글자 있죠 그런 글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키보드에 있는 글자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저는 미리 입력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찾는 방법 알려줘야 되니까 다시 우선 지워놓을게요 위에서도 아까 여기 최근에 있는 한자처럼 여기도 글자가 한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우선 저는 빼놓고 지금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설명에 나온 것대로 이제 순서대로 수정해야 될 거 같이 수정할게요 자 문제 교재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한 번 더 엔터키를 눌러서 다음에 입력할 빈줄까지 만들어 놓으라고 했죠 표가 들어갈 줄까지 만들어 놓고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까 최근이라는 거 글자 여기에다가 한자를 작성해야 돼요 저처럼 블록 설정해도 되고요 근이라는 글자 뒤에 커서를 깜빡이게 놓은 다음에 그 한자 변환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블록 설정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한자키를 누르면요 자 보시면 이제 한자로 바꾸기라고 해서 최근이라는 한자가 떴어요 자 이거는 한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거를 하겠죠 그런데 기본 여러분들 입력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한자로만 표기되게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바꾸기를 해버리면 한글이 없어지고 한자만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자키를 눌러서 최근이라는 글자 이 한자 선택한 다음에 한글 괄호에서 한자가 나오도록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바꾸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방금처럼 한글 괄호 안에 한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거 또 글자 찾아야 되겠죠 자 비슷한 단어가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면은 다른 데다가 입력을 하면 안 돼요 정확히 해당 위치에 글자 단어를 찾아서 한자로 바꿔줘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매매라는 글자 매매가 대비 전세가 여기에 해당되는 요 매매라는 글자죠 자 마우스로 블록 설정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요 커서를 단어 뒤에다 놓고 깜빡이기 한 다음에 하면 된다고 그랬죠 자 한자키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 한자가 총 4개가 나왔어요 무슨 한자인지는 문제지에 나온 한자를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 이 한자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이거 괄호 안에 한자 나오게 선택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맞는 한자만 선택하고 바꾸기 클릭하시면 돼요 다음 또 한자 보시면 높은 가격에서 가격이죠 자 이거 블록 설정 하시고 한자키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맞는 한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글 괄호에서 한자 바꾸기 하시면 돼요 이거 선택 방금 매매했을 때처럼 바로 그냥 바꾸기 하시면 돼요 이것도 설정키처럼 바로 그냥 선택하고 엔터키 누르면 바꾸기가 자동으로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자 또 바꿀 때 보시면은 이 한자가 아닌 혹시나 문제가 한자가 다른 한자로 잘못 출제가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이 한자가 맞다고 수정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감점이 되고요 감독관한테 물어보세요 시험장에서는 감독관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바꾸라 했을 때만 바꾸고 그냥 그대로 입력해라 그러면은 문제지에서 틀린 글자라도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으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전각기호 있었죠 표제목 앞에 자 이 글자 앞에 전각기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블록 설정 저처럼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한 칸 띄워도 되고 입력해도 상관없는데 교재 설명대로 할게요 우선 여기 앞에 커서 깜빡이죠 컨트롤 F10키를 누르세요 그리고 교재 설명해 보시면은 다른 방법으로 실행하는 방법 나와있죠 여러분들 실행하기 편한 걸로 그렇게 외워서 그 기능으로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저는 컨트롤 F10키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가지 탭이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실행하시면 사용자 문자표 이게 실행이 될 거예요 한글 HNC 하시면은 기존 한글 사용자들 여기에서 실행을 하시는데 전각기호 일반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사용자 문자표에서 선택할게요 기호 1, 기호 2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기호 1에서 입력해야 될 글자 선택했죠 바로 이제 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한 칸 띄워야 되죠 여기까지 하시면 이 위에 지금 들여쓰기 빼고 다른 것들 글자 속성 그런 건 나중에 할 거니까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하냐 자 그 설명 보시면서 제 동영상 소리 들으면서 하시면 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컨트롤 N, T를 눌러서 표를 만들기를 하세요 줄수 지금 시험에서는 항상 6줄 5칸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6 그 다음에 5 이렇게 하시고 너비 지정하실 때 여러분들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 많은데요 문단에 맞춤 있고 그 다음에 단에 맞춤 있고 임의값이 있는데요 문단에 맞춤 말고 그냥 단에 맞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지금 79로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주어진 지시를 보시면은 표의 크기는 너비는 78에서 80mm 이 범위로 만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정 못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직접 지정해서 하고 싶다 최대 크기 80mm로 하고 싶다 할 때는 임의값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80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높이는 여기서 그냥 자동 놔두시고요 자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 요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세부 지시 사항에서 표에 대한 거 보시면은 표를 가운데 정렬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요거 반드시 체크하시고 마우스 끌기로 요거는 반드시 체크 없애고 만들면 돼요 자 만들기 눌러볼게요 자 커서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만든 거예요 제가 이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표가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커서 깜빡인 상태에서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러면 나중에 감점이 꽤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서는 여기서 이렇게 표를 만드시면 돼요 자 만들었는데 커서는 안에 깜빡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교재에서는 뒤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미리 하셔도 돼요 커서를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에서 커서를 클릭을 딱 하면 이 삼각형에서 클릭하면 커서가 밖으로 나왔죠 여기에서 가운데 정렬 표의 모양은 위치가 바뀌는 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양쪽에서 가운데 정렬로 바뀌었다는 거 나중에 교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커서가 여기로 가면 자동으로 가운데 정렬로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이거 정렬 안 하시면 감점된다는 거 꼭 이거 까먹는 분 많으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자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그대로 그냥 다 입력을 하시면 여기 지금 셀 너비가 넓어지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따라하기 이후에 그 내용들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글자 이렇게 막 입력을 하다가 두 줄로 넘어가게 이렇게 넓어지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셀 높이는 절대 마우스나 다른 거로 조절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두 줄로 넓어지는 거 그냥 그냥 무시하시고 그대로 내용 다 입력을 하세요 여기 평균에 해당되는 값 이거는 나중에 계산해서 해야 되니까 이 부분 빼고 비고까지 모두 다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정렬도 지금 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다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막 넓게 써진다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아셨죠? 그 다음에 나중에 뒤에 가서 셀 너비 아니면은 방금처럼 넓어진 그 간격들 다 조절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입력을 하신다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중간에 저장 안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장하기 Alt S 아니면 컨트롤 S 단축키를 눌러서 저장을 하거나 이 지금 디스켓 모양을 눌러서 저장을 중간중간 저장을 꼭 해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콤마 있죠? 콤마 여러분들 엑셀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 자동으로 콤마가 나오게 하는데 여기서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묻는 경우 많아요 특히 2010 이전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 콤마 같은 경우에 자동 지정하는 기능이 없어서 그 헤매는 경우 많은데요 콤마까지 그냥 키보드에 있는 콤마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게 귀찮다면은 이거 만약에 이렇게 지워졌죠 만약에 콤마를 없앴다 그러면은 없이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되는 이 부분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천 단위 구분 심표 있죠? 자리점 넣기 하시면 자동으로 콤마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2010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2007 버전 이하는 그 기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콤마다 입력하고 직접 입력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표 아래 내용 입력할 텐데요 커서가 표 아래로 내려와야 되겠죠 여기에서 또 빈 줄을 하나를 만드세요 빈 줄 만드는 곳들 위치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서 다음 내용 또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이 따라하기 다음에 문제 작성하다 보면은 이 내용이 여기 다음 오른쪽 단 이 첫 줄로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요 이거 역시 여기 끝에 마지막 여기에서 엔터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까 여기 다단 이거 문장 문단의 끝에 거기에서 엔터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 설명했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냥 단이 넘어가는 것 뿐이지 엔터를 쳐야 되지 않는 부분에서 엔터를 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문단에 대한 감점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엔터는 꼭 쳐야 되는 부분에서만 엔터를 친다 아닌 부분은 그대로 그냥 엔터 치지 말고 띄어쓰기만 잘 지켜서 넘어가서 그렇게 입력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줄 또 내용 입력해야 되죠 여기 보인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 보세요 다음 단어로 넘어가는 내용인데요 문제지 보시면 두 번째 소제목이에요 소제목은 두 개 나와요 표제목은 하나 나오고 첫 번째 소제목에서 보시면 위에 빈 줄 하나 만들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소제목도 위에 빈 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엔터키 한 번 누르시고 한 번 또 눌러서 그 위치에서 두 번째 소제목을 입력을 한다 그리고 엔터키를 한 번 또 눌러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입력을 한다 자 이렇게 하셨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내용을 입력을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한 줄 남았네요 강령은 기자에 가지고 그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엔터키를 역시 한 번 눌러서 빈 줄이 하나가 그 문제지 보시면 보이죠 많이 떨어져 있죠 거기 빈 줄 하나 만들고 다음 마지막 줄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줄 내용 입력하시고 여러분들 또 여기에서 엔터키를 누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지정되지 않아야 되는 하이퍼링크가 지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백스페이스 눌러도 이거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끝에서 이렇게 띄어쓰기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각각 이 문단의 끝 여기 문단 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꼭 띄어쓰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띄어쓰기도 하나의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절대 하지 마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띄어쓰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야 여기가 지금 자동으로 하이퍼링크가 안 만들어진다 만약에 하이퍼링크 만들어진 거 지워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일부러 시간 낭비해서 하이퍼링크 지우기 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불필요한 띄어쓰기 아니면 빈줄은 만들지 않는다 그거 기억을 하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해소라는 글자 그리고 여기 수준이라는 글자 한자로 바꿔야 돼요 지금 한자 앞에서 세 개를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 더 나왔죠 한자 바꾸기 각각 3점씩 감점되는데요 하나 안 할 때마다 총 다섯 개에요 한자 다섯 개 하나도 안 바꿨다 그러면 15점이나 감점이 되죠 여러분들 탈락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한자 바꾸는 거 다섯 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해소라는 거 한자키 눌러주시고 해소 바로 바꾸기 하시면 되죠 그리고 수준이라는 거 역시 한자키 눌러주시고 바로 바꾸기 해주시면 모두 한자에 대한 건 끝났어요 그러면 저장 또 한 번 또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 지정해야 되는데요 들여쓰기는 제가 두 줄 이상으로 된 한 줄로 된 곳 아니고요 이렇게 한 줄로 된 곳 아니고 두 줄 이상 이렇게 여러 줄로 돼 있죠 이런 두 줄 이상인 곳 첫 문단의 첫 칸에만 들여쓰기가 지정되어 있는 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문제지 보시면은 다른 지시가 없어요 들여쓰기는 눈으로 보고 들여쓰기가 된 부분만 지정해야 돼요 그래서 문단 여러 개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그 문단을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되지만 문단 기능에 대한 거 그냥 한 문단에 대해서만 지정할 때는 블록 설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다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자 저희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커서만 놓고 할게요 문단 모양 하는데 그 설명해 보시면은 자 컨트롤 T 라는 걸 단축키를 눌러서 하라는 설명이 되어 있죠 그거 아니고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모양을 이렇게 실행해도 똑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컨트롤 키가 아니고 알트 T죠 자 제가 단축키를 잠깐 혼동을 했네요 자 알트 T 라는 걸 눌러야 돼요 여기 커서 놓고 알트 T 문단 모양 실행을 해서 들여쓰기 선택만 하시면 바로 10포인트가 지정이 돼요 10포인트는 이 한글 한 글자에 해당되는 그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정을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한글 한글자에 해당되는 이만큼이 떨어지게 돼요 자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하실 때 저는 단축키로 했는데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편집 같은 데에서 여기 바로 문단 모양 있죠 이렇게 클릭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 여기도 역시 커서 놓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두 칸 띄우면 들여쓰기하고 모양은 똑같지만 이건 들여쓰기가 아니에요 그냥 스페이스바로 공백 빈칸 두 개를 띄워놓은 그런 기능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문단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들여쓰기 선택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각각에 대한 들여쓰기는 꼭 설정을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들여쓰기 설정을 다 했죠 두 줄로 두 줄 이상으로 된 문단에만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섹션 3에 대한 설명까지 모두 다 된 건데요 자 그 하나가 아직 남았네요 제일 마지막 줄 있죠 이거는 여기다 커서를 놓고 아니면 이렇게 블럭 설정 한 다음에 그냥 여기만 오른쪽 정렬을 하시면 돼요 자 빈 줄은 그냥 양쪽 정렬 상태예요 여기 오른쪽 정렬해도 글자가 없기 때문에 변화는 없지만 그냥 빈 줄은 3초롱 바탕 10포인트 그 다음에 줄 간격 160 양쪽 정렬로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혹시나 다른 설정이 되면은 줄 간격이 훨씬 넓어져 보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줄만 이렇게 하고 저장 한번 하시고 그럼 섹션 3에 대한 내용까지 끝났어요 섹션 4에서는 이제 각각의 세부 지시사항대로 만들고 지정하고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쪽 테두리예요 쪽 테두리에 대한 거 선의 종류 그 다음 굵기 그리고 위치에 대한 거 설명되어 있죠 쪽 테두리에 대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쪽이라는 곳에 있겠죠 자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쪽 테두리 배경 이거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바로 이렇게 클릭해서 해도 되고 요 조그마한 걸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쪽 테두리 배경을 실행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 그냥 바로 요기 눈에 잘 보이는 이걸 클릭을 할게요 커서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바로 쪽 테두리 배경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지시되어 있는 거 다른 지시 안 돼 있는 건 손을 대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책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역시 손을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만 책에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선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체크 없애고 하세요 이중 실선 0.5 지정이죠 자 종류는 이중 실선 실선 하나죠 실선 두 개짜리 여기 또 두 개짜리 여러 개 있는데 같은 굵기의 실선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굵기 0.5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설정 눌러서 해도 상관없는데요 여러분들 또 수정해야 될 거 있죠 위치를 지정해야 돼요 자 위치 보시면은 지금 지시에서는 쪽 기준이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0.5 기본 값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다시 수정할 필요 없고 여기 이제 설정 그냥 엔터키 눌러도 되겠죠 자 설정하시면 쪽 테두리에 대한 게 지정이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쪽 테두리 배경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보시면 방금 전에 이중 실선 선택하고 0.5 이걸 했는데 설정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죠 문제지 여러분들 이 강의만 보다가 교재 지금 안 보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교재를 다시 잘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꼭 선택을 교재 나온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에 나왔죠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설정을 눌러야지 이렇게 쪽 테두리가 제대로 보여진답니다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것만 설정하면 안 된다 그거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화면 보면서 여러분 문서 또 작성을 하면서 교재까지 보면서 하기 벅찬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먼저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교재만 보고 연습을 먼저 하시거나 아니면은 동영상을 먼저 보고 따라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서 동영상 없이 기출문제 따라하기만 한 번 더 그냥 설명 그대로 다 보면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모의고사하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면 여러분들 문서 되게 빨리 진짜 30분이라는 시간도 남아둘 정도로 작성을 하실 거예요 단 타이핑을 빨리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쪽 테두리 배경 설명 여기까지 하구요 두 번째 지시인 글상자와 그 다음에 다음 지시인 제목에 대해서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할 거예요 지시는 꼭 봐주세요 여러분들 크기 100에서 높이 12mm 이렇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글상자 작성해야 돼요 단축키로 하는 게 빨라요 저는 그래서 설명을 단축키로 많이 해놨는데요 어디서 입력하냐 입력에 여기 개체 글상자 보이죠 이거 하시면 돼요 컨트롤 NB라는 단축키를 눌러도 돼요 그 다음에 적당하게 그려 넣으세요 글자가 다 들어갈 정도로만 이렇게 길게 잡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고 내용을 입력을 하세요 자 입력을 한 다음에 바로 개체 속성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교재 설명에서는 이 글자 나중에 입력하는 거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글상자 만들고 개체 속성이라는 걸 지정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바로 컨트롤 N키를 누르고 바로 K를 누르면 되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 개체 속성 나오죠 이렇게 실행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컨트롤 NK를 누른 거와 똑같거든요 자 개체 속성에서 이제 보시면 지시 고정 값으로 너비 높이 되는데 크기가 다르게 되어 있죠 이거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너비는 100 자 탭키로 이동하면 빨리 빨리 이동할 수가 있어요 높이 12 크기 고정에 대한 거 체크 안 돼 있죠 자 체크하면 이거 입력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짓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체크하지 마세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으로 혹시나 돼 있다면 역시 체크 없애 주시고 본문과의 배치 보시면 자리 차지로 되어 있죠 자 여기 어울림 두 번째 자리 차지 그 다음에 시험에 이 글 앞에 글 뒤로는 안 나오고 있어요 자리 차지 선택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위치는 종이의 가운데죠 가운데 그리고 세로 자 0미리 지정 자동으로 됐죠 세로 종이에 그 다음에 위 이거 숫자 자동으로 하는 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0으로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종이에 위 자동으로 0으로 바뀌었죠 다음 이제 근데 0이 아니고 여기는 19죠 19를 지정을 해주세요 설정 누르지 마시고요 또 지정해야 될 게 있어요 보시면 선 종류와 굵기 있죠 선 클릭을 해주시고 이 선색 개체에 무조건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혹시나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면 꼭 까만색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 종류는 실선이죠 실선의 굵기는 0.5mm로 여기 직접 그냥 입력을 하시는 게 빠를 거예요 0.5 지정했죠 색 채우기를 하셔야 돼요 채우기 탭 클릭하시고 이번엔 색 채우기 노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거나 색으로 되어 있거나 어쨌든 이 색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면색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는데 여러분들 한글 201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으로 해서 노랑을 선택하기 어렵게 노랑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 다른 색을 지정을 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색 채우기에서 노랑 알집이 255 255 255 아 255 두 개 나오고 뒤에 0 그렇게 숫자 세 개가 나오죠 콤마로 구분해서 자 첫 번째 거 알집이잖아요 이거 영어로 레드 그린 블루예요 빨강 그 다음에 녹색 파랑 알집이죠 각각에 대한 숫자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0 하면은 바로 노랑으로 바뀌었죠 이거를 바로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다른 색 지정해서 이 방법 싫다 좀 빨리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화살표 삼각형 있죠 이거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 오피스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바뀌어요 자 눌러볼게요 바뀌었죠 저는 이 상태로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노랑 마우스 가져가면 노랑해서 RGB 값까지 다 보이죠 클릭을 하시면 바로 쉽게 빠르게 바꿔요 이 오피스로 바꾸는 거는 딱 한 번만 바꾸면 아까 한자로 변환할 때처럼 딱 한 번만 바꾸면 자동으로 이걸로 색상표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걸로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면 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지시 보시면 글상자는 끝났죠 설정을 눌러주세요 바뀌었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거 내용 입력해야 되죠 입력하시고 블럭 설정 바로 해주세요 블럭 설정 한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속성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정하는 거 말고도 지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못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글자 모양을 바꾸세요 아니면은 편집에 가서 글자 모양 하셔도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한 다음에 글자 모양이 훨씬 빠르죠 아니면 단축키로 Alt, L키 누르는 게 또 빠를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서 글자 바꾸는 제일 먼저 견고디기라는 글꼴로 바꿔야 돼요 자 함처럼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견고디기라는 거 이 많은 글꼴에서 언제 찾아요? 못 찾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음 실행을 했을 때 나오는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견고디기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딕이라고 입력을 했죠? 자 hy경고디기는 한양견고디기예요 한양견고디기 자 발음이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데 자 이건 다른 글꼴이에요 그냥 견고디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지시 13포인트죠 13 해주시고 장평 12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간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양각 여기 각각의 또 글자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각에 대한 거 선택 그리고 색깔 보라색이죠 글자 색에 대한 거 자 보라색 글자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서 보시면 색깔 이름 나오죠 그래서 보라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글자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설정 끝났어요 나오시고 바로 이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돼요 자 다른 데 아무데나 클릭해서 블록 설정 없애주시고 보시면 문제지하고 똑같이 만들어졌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 글자 모양에 대한 거 그리고 제목에 대한 거 끝난 거예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지시인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어요 문단 첫 글자 장식 문제지에 지시 적혀있는 걸 보세요 어디에다가 첫 글자를 장식하는지 커서를 지금 우라는 글자가 장식 글자로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다 놓으세요 그리고 네 들여쓰기는 그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면 자동은 없어지는데요 그거는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자동은 없어지는 게 맞거든요 커서 여기다 놓는다고 교재에 설명돼 있어요 커서 딴 데다 놓으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실행할 건데요 서식이라는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도구에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찾는 것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여기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바로 이렇게 쉽게 찾으시면 되겠죠 지시를 보시면 세 줄이에요 세 개의 줄에 걸친 거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글꼴 휴먼 예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선택했죠 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휴먼 예체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선택이 됐죠 그리고 선 종류 따로 지시 없죠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면색 면색은 파랑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본문과의 간격 3mm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지시 끝났죠 그러면 설정을 눌러주세요 바뀌었죠 글자 색이 지금 검은색이네요 지시는 노란색이죠 그러니까 마우스로 이 안에서 천천히 드래그를 하세요 자 블록 설정이 된 상태예요 그럼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글자 모양을 실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노랑만 지정하면 되죠 여기 들어갈 필요 없겠죠 여기에서 위에 도구에서 보시면 이 글자 색 바로 노랑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데 클릭해서 블록 설정 없앴어요 그러면 바탕 파랑의 글자 색 노랑인 상태 휴먼 예체로 되어 있죠 이렇게 세 줄에 걸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단 첫 글자 장식까지도 또 끝났어요 다음 지시 책갈피죠 올해라는 글자 올해라는 글자 여기서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문제지 보세요 문제지 세 번째 장 문제지 보시면은 거기에 올해 어디에 책갈피 입력하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글자 앞에 커서를 놓으시면 돼요 자 커서 여기다 놨죠 그 다음에 바로 책갈피 하시면 되는데 입력해서 책갈피 클릭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참조라는 거로 바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넣기 하시면 책갈피에 대한 건 끝이 나요 책갈피 제대로 만들어졌나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보기 눌러주시고 조판부호 눌러주시면 책갈피 올해라는 거 앞에 보여지죠 다른 것들도 빨간색으로 보이는데 이 조판부호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조판부 만약에 해서 지워버리죠 지워버리면 그 기능으로 만든 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각형에서 지워버리죠 그러면은 이 글상자 사라져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저장해서 제출해도 감점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 작성하는 거 어렵죠 이렇게 보이고 있으면 그래서 조판부 체크는 다시 없애서 이런 상태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스타일 지시 보실 텐데요 소재목 두 개소 소재목 두 군데에다 지정하라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소재목에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표 제목 여기 보시면 표 위에 내용이 있었죠 여기에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 이제 소재목부터 지정을 할 건데요 자 여기 그냥 커서는 첫 번째 소재목에다 아무데나 놓도록 하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보시면은 서식 있죠 서식에 보시면 바로 밑에 여기에 마우스 가져가면 스타일 추가하기 있어요 이거 한번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스타일 이름을 소재목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영문 이름 필요 없고요 지시 순서대로 또 그대로 따라서 하도록 할게요 문단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글자 모양을 클릭을 하세요 여기에서 글자는 뭐예요 돋움이죠 돋움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12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진하게 속성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그림자 속성을 지정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백에 대한 거 문단번호 설정 이거는 글자 모양이 아닌 문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고 이제 문단 모양 가셔서 여기에서 기본 탭에서요 여기에서 왼쪽 여백 소수점 필요 없죠 그냥 12라고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왼쪽만 지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확장 탭으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문단번호 설정이에요 자 문단번호라는 게 없죠 자 그러면 개요번호 문단번호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금 문단번호죠 문단번호는 번호문단 선택하시면 돼요 혹시나 문제지 출제가 개요번호로 출제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개요번호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다르게 선택하면 감점되니까요 문단번호는 번호문단이다 그거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그럼 끝났죠 소제목에 대한 지시 끝났죠 설정 눌러주시고 더 이상 할 거 없죠 추가 바로 눌러주세요 추가 눌러주시면 여기 지금 스타일 목록인데요 여기에 추가 눌렀더니 지시된 걸로 이렇게 나와요 커서가 지금 여기 있었죠 자 커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소제목 가니까 자동 이렇게 바뀐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클릭해 주시면 자동으로 바뀌었네요 두번째 소제목에도 역시 커서를 놓으세요 그 줄에 커서 놓고 소제목 클릭만 해주시면 바로 스타일이 이 소제목 아까는 바탕글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소제목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소제목 스타일까지 끝났고요 이제 표 제목 지정해야 되죠 표 제목에 또 커서를 놓아 주시고 블록 설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설정하셔도 상관없어요 교재대로 할게요 자 스타일 추가하기 다시 한번 눌러서요 이번에는 표 제목이라고 죄송합니다 자 표 제목 입력을 하시고요 자 또 지시대로 문단 그 다음에 글자 굴림이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포인트 선택해 주시고 진하게 속성해 주시고 장평은 90 지정되어 있죠 자 입력해 주시고 자가는 1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렬 설정 눌러서 문단 모양에서 정렬해야 되죠 자 기본 탭으로 다시 가서 정렬 방식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거 양쪽 정렬해서 나중에 여기에서 정렬하면 표 제목이 가운데 정렬로 보이는데 이 스타일에서는 가운데 정렬이 안 돼 있어요 그럼 감점이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여기서 정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정렬하고 설정 자 표 제목 스타일 지정 다 끝났죠 추가 눌러 주시고요 새로 만들어졌죠 커서 여기 표 제목에 있는 상태에서 표 제목 클릭 이러면은 끝났어요 저장 눌러 주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스타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금 2010에 대한 설명이고 한글 2007 같은 경우에는 작성 방법이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도구모음 같은 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지식 각주인데요 각주는 문제에 항상 왼쪽 단 아니면 오른쪽 단에 나올 때도 있는데요 거의 왼쪽 단에 나오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왼쪽 단에 맨 아래쪽에 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의 구 포인트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주 어디서 만드나요 그것도 역시 문서의 지시가 어디에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표제목 여기 뒤에 해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 보시면은 그럼 비교라는 글자 뒤에 여기서 만들 거예요 커서 깜빡이도록 놓으시고 컨트롤 N 두 번 눌러 주시면 각주 만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입력으로 가셔서 여기 도구모음에서 각주를 선택을 하셔도 똑같이 실행되죠 자 번호 있고요 한 칸 떨어져 있고 여기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입력하시기 전에 보시면 위에 자동으로 각주라는 거로 주석 이렇게 생겼죠 도구모음이 자 내용 이렇게 입력하시고 여기도 엔터키 누르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불필요한 띄어쓰기는 하면 안 되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야 된다는 거 아셨죠 요 각각 띄어쓰기 잘하시고 여기도 마침표 같은 거 없는 글자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내용 입력했고 지시가 그 맑은 곳이 굿 포인트인데 지금 문제지 보시면은 선 이렇게 해서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동그라미가 요만큼만 쳐져 있는 건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 다 쳐져 있는지 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만 수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문제는 지금 요게 아니고 모두 다 수정되어 있는데 혹시나 실제 시험에서 요만큼만 동그라미가 쳐 있다 그러면은 요 앞에 요 공백까지 요거는 필요 없이 이만큼만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세요 저희는 모두 다죠 자 모두 다 블럭 설정 하시고 여기 바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자 글자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찾으면 되고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자 블럭 설정에서 여기서 바로 내용 입력하시면 돼요 맑은 까지만 입력했어요 자 고딩 나왔죠 바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9포인트니까 바꿀 필요 없겠죠 요 상태로 요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요거 혹시나 번호 바꾸는 게 문제 출제된다 그거는 문제에 대한 설명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 설명을 보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이제 표에 대한 거 표에 대한 거는 수정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면 지시를 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표에 대한 거 아까 표 벌써 만들었죠 첫 번째 지시 너비 지정되어 있죠 자 마우스 이렇게 안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 실행하고 있는데 안 나오죠 이런 경우에 아까 단축키 외워두면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컨트롤 N 그 다음에 K를 눌러서 이 속성 보시면은 기본 탭에서 크기 지정되어 있고 못 바꾸게 되어 있죠 하지만 범위 안에 너비가 지정되어 있죠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하신 것처럼 만드셨다면은 이 너비를 따로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지정이 되어 있는 게 맞으니까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처럼 취급의 가로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표가 있는 줄 가운데 정렬이에요 이 안쪽에 거 정렬이 아니고요 그래서 표 바깥에 커서 놨을 때 가운데 정렬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다면 가운데 정렬 이라는 거였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이 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은 당연히 되어 있어요 표 만들 때 체크해서 만들었죠 만약에 안 돼 있다면 이 정렬도 못하는데요 그 경우에는 반드시 글자처럼 취급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렬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거기 이기적인 팁이나 교재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하나씩 꼭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음 지시 보시면 모든 셀의 안 여백 그 중에 상하좌우가 아니고 왼쪽 오른쪽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다시 개체 속성 한 번 더 들어갈게요 컨트롤 NK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백 캡션 탭이 있는데 여기서 왼쪽 오른쪽 지정해 버리는 분 계세요 근데 잘 보세요 문제 지시 사항 보시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이죠 바깥 여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정하면 안 돼요 표 탭으로 가셔서요 모든 셀의 안 여백 있죠 여기에서 어디만 왼쪽과 오른쪽만 2mm로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쪽 아래쪽은 수정하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수정하면 감점될 수 있어요 자 왼쪽 오른쪽 모두 끝났죠 그러면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긴 끝났어요 정렬은 아 그 여백은 끝났고요 제목행과 평균행에 대한 거 지시할 건 수정할 건데요 셀 배경색 똑같죠 그리고 글자 색깔 보세요 똑같이 파랑이죠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셀 배경색부터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셀 배경색을 수정을 하려면요 글자에 대한 모양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모두 항상 블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죠 블록 설정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고 밑에 거 여기도 줄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하면 위에 게 없어지죠 그래서 하고 컨트롤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위에 아래 떨어진 여기가 같이 블록 설정 돼요 자 여기에서 셀 배경색이죠 색깔 영어로 뭐죠? 컬러죠 자 그래서 C 컬러 C를 누르면 돼요 자 C라는 걸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배경 탭에서 채우기 없음 되어있죠 색 선택 면색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노란색이라는 거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바로 설정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제목행만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제목행에 대한 거 도둠채죠 도둠채라고 자 도둠하고 도둠채 다른 글자에요 도둠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랑색이죠 그러면 쭉 가서 여기 글자색 파랑 선택을 해주시고 진하게 바로 여기 해주시면 돼요 표 안에 거 글자 할 때 글자 모양 들어가도 되지만요 여기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게 좀 더 빠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야 되죠 그냥 바로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그럼 제목행에 대한 거 끝났어요 이제 평균행에 대한 거 해야 되죠 아까 노랑 지정했죠 마우스로 블록 설정한 다음에 다음 지시인 글자색만 파랑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파랑색 이렇게 다시 할 필요 없고요 방금 위에서 파랑색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클릭하면 자동으로 파랑색 마지막 지정했던 색깔 자동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정 됐죠 이제 데이터 행 셀 높이를 갖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선 모양부터 지정을 할게요 자 선 모양을 지정을 할 때 표 안에 실선은 모두 다 마우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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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선이죠 선 영어로 뭘까요 라인이죠 line 그러면 맨 앞 글자 L키를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정을 하실 때 선 모양 바로 적용 여기도 체크 없앤 상태로 지정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실선 선택을 해줬죠 굵기는 0.4mm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그냥 설정 누르면 여기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지정 어디에요 지금 표 바깥 표에 바깥에 위 그리고 아래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설정 누르지 말고요 다음 또 지시가 있어요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 선 없음이죠 선 없음 선택 굵기 바꿀 필요 없고요 여기에 바깥에 왼쪽 오른쪽 해주면 자동으로 선 없음이 없어진 게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누르시고 나오세요 이제 다음 지시 제목행 아래쪽 그 다음에 평균행 위쪽 하니까요 이거 각각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제목행과 평균행만 빼고 블록 설정하면 돼요 그럼 위와 아래 이거 설정할 수 있거든요 다시 L키를 눌러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이중실선이죠 이중실선 선택 굵기 0.5로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죠 0.4로 지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확인하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 위쪽이죠 역시 그 다음에 아래쪽 이렇게 선택해서 바로 이제 설정 블록 설정 없애기 다른 데 클릭을 하세요 ES 시키 눌러도 돼요 블록 설정 상태에서 ES 시키 눌러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선 지시까지 끝났어요 그럼 또 저장 한번 해 주시고요 데이터 행 셀로피를 갖게 요 지시가 있는데요 요거 아까 제가 안 했죠 자 데이터 행이라는 건 요만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요거 아니면은 그 평균이 지금 비어있지만 평균 내용까지 다 넣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 행은 여기에서 요 밑에까지 제목행만 빼고는 다 데이터 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수정하실 때 요거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두 줄로 넓어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너비 있잖아요 비고 이 칸부터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작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조절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셀 두 줄로 된 게 한 줄로 그렇게 조절이 될 거예요 조절이 필요한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셀 너비를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좌우로 조절할 필요 없겠죠 이 셀 너비만 조절하면 상하 조절 된다는 거 일부러 만약에 조절을 해 놓으면 셀 너비 자동으로 수정이 안 되니까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 마우스로 블록 설정 하시고요 컨트롤 키로 컨트롤 위 화살표키 눌러서 최대한 작게 더 이상 안 작아지게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번 키우거나 두 번 키우거나 아니면 제일 작은 상태 이렇게 있게 되는데 요 크기 표에 세로 크기는 지시가 없어요 그런데 왜 조절을 해야 되냐 그거는 셀 너비 같게 그 기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너비 같게 해도 되고요 같게 해도 되는데 그냥 저희는 컨트롤 해서 화살표 위 아래 키로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 내용 있죠 이 밑에 내용 문제지 그 문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문제 그 왼쪽 단 마지막 줄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그 보시면 따 아래 그 줄이 오른쪽 단으로 넘어가 있죠 그런데 저희 또 보시면 캡션 아직 안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따 지정할 때 요거 캡션까지 지정한 다음에 요 줄이 만약에 한 줄이 더 나자까지만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나자라는 지금 이 줄이 다음 줄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요거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한 번만 밑에 화살표 키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밑에 화살표 키 눌러서 셀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거는 이따 필요하면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지시 보시죠 블록 계산식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내용 숫자 입력 여러분 안 하셨죠 만약에 숫자 입력했다면 이거 내용 다 지우세요 평균 옆에 있는 것들 다 지워야 되고요 그리고 정렬도 아직 안 했어요 표에 대한 거 제목행에 대한 거만 정렬했고 요 각각에 대한 데이터 행들 요거에 대한 정렬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기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럼 이 내용 맨 첫 번째 장 지시해 보시면 표 안에 대한 정렬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정렬 잘 헷갈린다 문제지에 있는 정렬 그 돼 있는 표를 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정렬할 수 있어요 이따 보시고 우선 블록 계산식부터 할게요 자 요거 모두 다 마우스로 블록 설정을 해주세요 요만큼만 블록 설정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블록 계산식 있죠 블록 지금 평균이죠 평균 값 내야 되니까 클릭하시면 요렇게 값이 나와요 자 블록 설정 없애주세요 커서 갖다 내면 요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없애면 이 안에 괄호 안 보이죠 자 이 안에 상태에서 보시는데 문제지를 보세요 문제지 보시고 그 소수점 아래 자리를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문제지는 보면 소수점 두 자리까지 그냥 안 바꾸면 되겠죠 만약에 바꿔야 된다 할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산식 고치기 가셔서 형식을 소수점 요거 자리에 바꿔주시면 돼요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반올림이 돼야 된다 자 5 이상은 반올림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반올림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3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3이 아닌 2로 되어있다 요렇게 되어있다 그럴 때는 그냥 글자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글자만 지우고 이 자리 계산식 고치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반올림이 돼야 된다 소수점 한 자리로 되면서 그런 경우에는 계산식 고치기에서 소수점 한 자리로 요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블록 계산식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정렬해야 되겠죠 자 제목행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평균이라고 써있는 칸도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 글자 개수 모두 동일하고 문제지도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 이 너비에서 보시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정렬 해 주시면 돼요 그 지시도 보시면은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경우 가운데 정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009 아래에 요만큼 내용 자 블록 설정 해 주시고 그 지시 보세요 그리고 표 같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지시 보시면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숫자인 경우에 오른쪽 정렬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하고 모두 다 똑같이 다 지금 그러니까 이 만큼 그리고 또 이 만큼도 모두 다 오른쪽 정렬이잖아요 각각 하나씩 할 필요 없죠 이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해서 오른쪽 정렬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정렬하면 되시고 만약에 여기는 가운데 정렬이고 여기 여기만 오른쪽 정렬이다 할 때는 아까 컨트롤 키로 눌러서 떨어진 거 선택했잖아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블록 설정해서 요것만 오른쪽 정렬 지정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렬까지도 설명이 끝났네요 이제 캡션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캡션 지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위에 표 제목 그리고 표 이 사이에 표 표는 어디다 하냐 그냥 지금 방법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표 안에 아무 셀에나 커서를 놔 두세요 그리고 표 두 이게 자동으로 생기죠 여기 보시면 커서 놓으면 자동으로 생겼죠 여기에 캡션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캡션 자 여기에서 이제 찾아보시죠 보시면 아주 작아서 찾기 힘들잖아요 연습이 여러분들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쉽게 찾을 텐데요 자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캡션을 바로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 못 찾겠다면 여기서 표에 여기에서 캡션을 찾아야 되는데 없죠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자 입력해서 캡션이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캡션의 위에다 지정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여기 위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바로 위에 나왔죠 자 이 글자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세요 단위, 천, 가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죠 블록 설정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오른쪽 정렬만 지정하면 캡션이 끝나요 자 그럼 캡션까지 아주 간단하게 지정을 했죠 그럼 이제 차트 지정할 건데요 표처럼 차트에 대한 지시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차트 하기 전에 우선 제목을 복사를 해놓으세요 이거 지금 정각기호랑 이거 뒤에 각주 필요 없고요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해서 요만큼만 복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차트 제목으로 쓸 거거든요 자 이제 차트 만들 건데 구분해서부터 요만큼 블록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만들기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자 만들었죠 그러면 커서가 밑에 가 있고요 안 보이죠 자 차트가 위쪽에 있는데 어쩔 때는 차트가 요 밑에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무시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냥 상관없이 그냥 나와 있는 설명대로 그대로 따라하세요 자 이제 차트 만들었으면 여기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차트 마법사를 실행해야 되는데 자 바로 했더니 안 나타나요 차트 마법사 없죠 그런 경우에는 다시 더블클릭을 해 다른 데 클릭했다가 차트를 더블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마법사 보이죠 자 이제 실행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차트 모양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문제지 보시면 어떤 차트예요 문제지 보시면 그 가로로 길게 뻗어 있죠 세로가 아니죠 가로 막대형 그리고 차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클릭해도 이름 안 나올 때 보시면 여기 밑에 보시면 이름 나와요 그리고 차트 모양 미리 보기 클릭하시면 역시 모양 나오고요 저희 지금 가로 막대형이죠 가로 막대형 선택 다음 눌러주시고요 지금 지시대로 보시면 이렇게 이 모양이 좀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열을 눌러보세요 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건 범예라고 하거든요 범예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 옆에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상태 맞나 확인해 보세요 맞죠 그러면 이거를 열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눌러주시고 차트 제목 아까 복사했죠 아닌 분들은 빨리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축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범예라는 거 범예가 아래로 와야 되죠 범예 표시 아래로 오도록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만드는 것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의 설명을 보시고요 개체 속성 실행해야 돼요 이 안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차트 속성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화면이 아니에요 저희 개체 속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서를 다른 데다가 깜빡이도록 이렇게 클릭해서 놓으시고 다시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개체 속성을 실행을 해주세요 자 지시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시사항 보시면은 본문가의 위치에서 차트의 크기 너비 그 다음에 높이 모두 80으로 지정되어 있죠 80 그리고 여기도 역시 80 탭키로 이동하시면 좀 빠르게 이동해요 그리고 크기 고정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본문가의 배치 있죠 여기 본문가의 배치는 자리 차지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 보시면은 오른쪽 단 위에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분은 우선 다시 여기 설정 눌러주시고 오른쪽 단으로 마우스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대충 글장자 바로 아래 오도록 이렇게 놓은 다음에 하시면 돼요 다시 개체 속성 들어갈게요 자 가로 위치 보시죠 가로 위치 단의 가운데 0mm죠 그 다음에 세로 위치는 문단의 위에 0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설정을 눌러 보시기 전에 보시면 밑에 지시사항 보세요 여백 캡션 탭 있죠 아까 표에서는 안쪽 여백이었죠 차트 지시 보시면 바깥 여백이죠 그러니까 여백 캡션 탭이 맞네요 여기 위치 왼쪽 오른쪽 2죠 그래서 2 지정하시고 여기 위쪽 5 그 다음에 여기 8 이렇게 2, 2, 5, 8 지정을 하시고 이제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자 저처럼 이렇게 차트가 오른쪽 단으로 이동하는 분들 계세요 표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어 이거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차트 자 차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려두기 있죠 오려두기를 하세요 그러면 자 원 상태로 들어왔죠 차트는 없어지고 이 상태에서 여기 빈 줄 있죠 빈 줄이나 마지막 줄 여기에다 커서 아무데나 놓으시고 저는 빈 줄에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붙이기를 하세요 그러면 자 여기 그대로 표 왼쪽에 보이고 차트 그대로 보여지고 여기 살짝 여백 지정한 여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시험은 한글 2010으로 그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와 똑같은 모양으로 보일 텐데요 시험지는 흑백으로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서 색깔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게 보이고 뭐 하는데 그런 거 칼라로 보여도 색깔 달라도 전혀 그건 감점 대상 아니니까 상관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범례 같은데 테두리 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없애야 되나 그거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지시되지 않은 거는 수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 그 문제 세부 지시상 그 페이지 보시면 차트에 대한 거 한글 2007에 대한 거 어쩌고 저쩌고 설명되어 있죠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일부러 수정해서 감점 당하지 말고요 수정하지 마시고 감점 안 당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차트에 대한 거 우선 다 끝났나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지정 안 한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차트 모양 바로 밑에 보시면은 글자를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굴림체 보통 10포인트로 차트에 대한 글자들 모두 다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다시 글자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정확히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각각 굴림체죠 굴림체 그 다음에 10포인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통이죠 클릭 그냥 한 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바뀌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자도 정확히 마우스로 가서 정확히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잘못하면 이렇게 엉뚜한 게 나와요 그래서 글자를 정확히 더블 클릭을 검은색 부분을 이렇게 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림체 10포인트 보통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처럼 엉뚜하게 자꾸 이렇게 나온다 짜증난다 이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여기에서 축에 축 아까 뭐였죠 자 이번에는 여기 가로축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 자 더블 클릭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축 해서 아까 축 했더니 엉뚜한 게 나왔죠 보시면 축 모양 나왔죠 이게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이름표 선택한 다음에 가로축이죠 가로축 선택 그 다음에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아니면 저는 마우스 포인트가 정확히 까만색 글자 선택하도록 한 다음에 더블 클릭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정확히 선택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도 좀 잘 안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선택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굴림체 선택을 해줘야 되죠 굴림체 선택 10 보통 선택해주시고 요 범례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해서 글자 탭에서 굴림체 10 보통 선택 총 4개에요 제목 xy축 범례 요거 모두 다 수정했다면 밖으로 이제 클릭해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아까 그리고 제가 마우스로 이 개체 속성 다 지정한 다음에 왼쪽으로 갔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분인데요 그렇게 만약에 하시면 개체 속성에서 저희 힘들게 지정한 거 있죠 이 값이 바뀌어 버려요 여기 이 가로 세로 값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오리기 붙이기 방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기적인 팁이랑 설명을 항상 해 놓는데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차트 밑에 지신 그림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그림도 위치하는 위치를 보세요 커서를 정확히 어디에 놓아야 되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소재목 밑에 여기 2011년 이 글자 앞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림이 그래서 커서는 반드시 여기 앞에다가 놓고 그림을 나오게 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커서를 간혹 이 위에다 놓고 하는 경우 아니면 다른 데다 놓고 하는 경우 있는데요 그러면 그림에 나타나는 위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타나는 문단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 커서를 놓고 작성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림을 삽입해야 되는데요 자 삽입을 하려면 입력에 그림 바로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N, I라는 거 하셔도 돼요 그림 클릭해서 C에 WP라는 폴더에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파일 이름 지폐.jpg인데요 자 저희 연습하는 파일들 보시면 지폐라는 파일이 gif도 있고 jpg도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 안 하시려면 파일 형식을요 해당 파일 형식으로 바꿔주세요 jpg로 바꿨죠 그러면 지폐라는 거 jpg만 보여주죠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바로 여기서 넣기 하시면 안되고요 문서에 포함이라는 건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이 그림이 채점자가 채점할 때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이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이나 뒤에 부분은 체크 없애주시고 이렇게 넣기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 나타났죠 그러면 그냥 바로 더블클릭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를 보시면은 크기 지정이 나와 있죠 여기 30 그 다음에 20 지정했죠 크기 고정 체크 안되있죠 체크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치 지정하는데요 본문과의 위치 이번엔 어울림이네요 맨 앞에 있는 거 클릭해주시고 그리고 가로는 단의 왼쪽에 0mm죠 그 다음에 세로는 문단의 위에 0mm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 지시 보세요 바깥 여백이죠 바깥 여백은 여백 캡션 탭에서 지정했죠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상하좌우 모두 다 같은 값을 지정해요 그림에서는 2mm 지정하죠 이거 각각 귀찮죠 모두에서 한꺼번에 지정할게요 클릭을 두 번만 하면 2mm 이렇게 모두 다 지정이 됐죠 자 설정 누르시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요것도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지시인 하이퍼링크 이걸 할 건데요 아까 세부 지시에서 5번 책갈피에 대한 거 있죠 그 책갈피 거기에 연결하는 거예요 책갈피를 지정할 건데 우선 강영훈이라는 글자 자 정확히 이렇게 천천히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시고 가끔 또 여기도 이렇게 빈칸까지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면 감점돼요 여기 하이퍼링크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해당되는 부분만 하이퍼링크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하이퍼링크 해도 되고요 입력 여기에서 하이퍼링크 있죠 바로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강영훈은 어디다가? 참조라는 곳에다가 책갈피 참조에다가 할 거예요 바로 넣기 하시면 돼요 제대로 됐나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니까 아까 책갈피 만들어진 대로 이동하죠 글자색 바뀌었는데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감점대상 아니에요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지시사항 3개 남았죠 자 쪽번호 보시면요 위치하고 모양, 시작번호 지정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요 자 커서 위치를 이번에는 맨 첫 번째 있던 빈줄 있죠 여기다 놓고 하세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나 잘못 작성했을 때 조판부호라는 거 아까 잠깐 보셨죠 이 조판부호라는 거 해당 기능 없앨 때 조판부호 삭제하면 된다고 했죠 그걸 위해서 여기다 그냥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 여기다 놓고 쪽번호, 머린말, 꼬린말 다 이 위치에서 작성할 거예요 커서 놓은 상태에서 쪽 한번 도구모음 보시면 쪽번호 매기기, 그 다음에 세 번호로 시작 이렇게 그대로 좌우에 붙어있거든요 쪽번호 매기기에 한번 클릭하시고요 위치 보시면은 문제지 보세요 문제 세 번째지 문서를 보시면은 왼쪽 아래에 나와 있죠 왼쪽 아래 선택해 주시고 번호 모양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로마자 소문자죠 로마자 소문자 선택해 주시고요 줄표, 이 지금 옆에 좌우로 줄표가 있나요 없나요 줄표 넣기 해제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지시 보시면 해제하시고 바로 넣기 이 상태에서 커서 그대로 놓고 그 상태 바로 새 번호로 시작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쪽번호를 어떻게 해요 시작번호, 지금 3에 해당되는 로마 숫자가 나오죠 3 해주시고 바로 넣기를 하세요 커서 여기 깜빡인 상태에서 스크롤바 아래로 내려서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지가 똑같이 나왔죠 쪽번호도 끝났어요 이제 머린말 지정하시면 돼요 이제 머린말 지정할 건데요 자 커서 맨 첫 번째 줄에 빈 줄에 깜빡이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머린말 바로 여기 쪽에 머린말 있죠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양쪽 자 이렇게 홀수 쪽, 짝수에 있고 막 선택이 나오는데 자 요걸로 하지 마시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단축키 컨트롤 NH 있죠 이걸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거 제일 아래에 있는 걸 클릭을 해주세요 아니면 컨트롤 NH 바로 하셔도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머린말 양쪽 바로 그냥 만들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블록 설정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굴림체 있죠 자 굴림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포인트라는 거 지정을 해주시고 진하게 숙성 그리고 글자 색은 빨강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 정렬까지 선택을 하시면 끝나요 자 이 상태에서 머린말이라는 스타일이 지정돼 있는 상태에요 혹시나 이게 바탕글로 바뀌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요거 닫기 누르면 빠져나와요 커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죠 다시 이번에는 꼬린말을 또 지정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NH 하거나 요 꼬린말 똑같이 밑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꼬린말만 선택하시고 바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그대로 내용을 또 입력을 하세요 부동산 전망이라고 띄어쓰기 주의하시고요 바로 또 블록 설정 하신 다음에 아까처럼 지시대로 또 바꿔주시면 돼요 궁서체라는 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2포인트라는 거 지정해 주시고 진화계속성 글자 색은 파랑색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 했죠 그러면 다 끝났죠 닫기를 눌러주시면 커서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까지 저장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모든 지금 꼬린말까지 쪽 테두리에서 꼬린말까지 다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틀린 글자가 있나 없나만 이제 최종 30분이라는 시간에서 시간이 남았다면 최종 그런 것들 확인을 해 주시면 돼요 띄어쓰기 같은 거 혹시나 잘못한 거 없나 확인하시고 마무리 끝났다면 저장을 하시고 제출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천천히 하다 보니까 총 1시간 35분 정도 설명을 하면서 되게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그것도 좀 벅찼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30분 안에 타이핑하면서 이 문서 작성하는 것도 힘들 텐데 처음이라 그렇거든요 열심히 연습을 모의고사 아니면 기출문제 몇 회만 순서대로 따라 하시고 제가 앞에서 설명한 기능별 설명 그 다음에 이기적인 팁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그런 것들 모두 다 읽어보시면서 해보시면 여러분들 실수 없이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채점 프로그램에서 채점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 영진닷컴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관련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시고 그리고 채점은 채점 프로그램과 수작업 채점을 항상 병행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채점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제대로 작성을 했나 그런 거 확인하시면서 채점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러면서 시험 결과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합격을 빌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